5주,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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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아, 저어줘요. 갑자기 중에 제 발급 모던이 액! 안녕하세요 옹사의.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옹사의 사랑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예요. 내가 설득히 나왔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두시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너 완전 심쿵하게 분명합니다 들어가 확확 들어가 확확 이걸 범죄할 수 있나 그리고 우리는 너를 위한 시작이야 파이널 프로그램 시험에 너무 시험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요 지금 출구는 없어 나는 외곽학회 들어가 있고 저희 제사의 시스타 선배님들 나도 시스타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희 시스타 선배님들 중에 다소음 선배님께서 나레이션을 솔직히 말하라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할까라는 게 직접 나레이션을 쓰고 싶고요 제가 프로듀싱에 참여한 월너덤이란 노래인데요 홍첩라는 곡서 노래가 있는데 홍첩이 직접 작사하고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이 다소음 선배님들 중에 타이틀곡 부단 침해로 말씀하시면 네 저희 약간 도전적인 부분을 보고 계세요 혹시 저희 몬스타엑스만은 트래프트 위에 약간 중독적인 중독적인 중독성으로 꼼꼼하게 풀어냈거든요 저희 굉장히 파워풀한 안무가 더해지면서 저희 몬스타엑스만 보고 낙낙자 들어갑니다 깜짝 놀랄게 품명합니다 에이 들어가 빡빡 들어가 빡빡 무난 침해 워우 와우 운동도 하고 있어요 뭐? 거의 저희 무난친이 이제 춤을 추면서 오늘 운동이 있어요 거의 저희는 다 강렬합니다 저희 안무가 운동인데 안무가 운동인데 안무가 운동이요 낙낙자 들어갑니다 깜짝 놀랄게 품명합니다 에이 들어가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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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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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워우 사실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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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실감맨의 한각이니까 워우 워우 저희 활동을 가끔씩 하고 있거든요 워이보 활동을 가끔씩 하고 있는데 아 각자 웨이보가 있었어요? 품에 웨이보가 있었어요? 저희 몬사엑스 웨이보 그래서 꿈을 해주세요 아 네 저희 몬사엑스 웨이보 많이 사랑해주시고 파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사진 자주자주 올리고 있으니까 예쁜 사진 널리 널리 퍼즐해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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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네 얼른한 목과 네 블룸이라는 곡의 전체 프로듀스가 되고요 그리고 출구는 없어도 같이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곡을 줬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앨범에 아주 쉽게 듣고 어떤 곡들을 좀 더 디블를 춥니다 사실 뭔가 블룸이라는 노래는요 내가 약간 책 같은 소설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달했었고 제가 제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소설같이 써놓을게 시켜줄게요 아 V프렌드 선배님들의 팬분들도 저희가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잘 훔치고 다 훔치고 여기 솜창만 좀 빌려줄래요 네 기완이 한번 빌려주세요 새 새 새 새 새 새 새 성원의 부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만들어 갈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자 어떻게 해 샤워 그릇 사 마지막 가사 하나 하 굳 나 오빠 뱌 사